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소 선박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25년 3분기 거의 끝나는 시점에 시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선박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한국조선해양의 자외사시디현대미포의 선박수주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25년 9월 29일 공시가 되었습니다. 수주한 선종은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세척입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세척 모두 오세아니아 소재선사로 공시가 되었으며, 상세한 선주사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선사 정보가 입수되면 별도 영상 또는 댓글 등의 형태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두 척과 한 척으로 각각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선가 수주는 두 척의 경우는 척당 5,660만 달러이며, 총 수주 금액은 1억 1,313만 달러입니다. 또한 한 척의 경우는 4,441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보면 발주한 선박의 규모가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의 대금 지급 조건은 공사 진척에 따른 수금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411.6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3.4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 4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의 순차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5년 9월 29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7년 10월 5일입니다. 선박의 규모는 두 척의 컨테이너 운반선은 2,800TU급으로 길이는 186m, 너비는 35m, 높이는 17.4m입니다. 한 척의 컨테이너 운반선은 1,800TU급으로 길이는 172m, 너비는 27.4m, 높이는 14.3m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체 피더선의 약 30%가 설령 20년을 넘어 교체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은 연평균 8.7%씩 성장해 2035년에는 63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삼성중공업의 원유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원유운반선 수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조선의 발주선사는 오세아니아 소재선사이며, 추후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 또는 다른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유조선의 계약 금액은 척당 약 8,400만 달러 수준이며, 총 금액은 1억 6,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의 사양은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이며, 수에즈막스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뜻합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2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7척, 50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 98억 달러의 52%를 달성했으며, 27척 중 LNG 운반선은 7척, 컨테이너 운반선 2척, 에탄 운반선 2척, 셔틀탱커는 9척,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6척, 해양생산설비 1기 예비 작업 계약입니다. 탱커 선박은 친환경 이슈와 노후선의 비중이 높아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조선소의 수주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